컴백! 컴! 운동도, 요리도, 영화도 치킨도 홈에서 100% 무항생제 치킨 지금은 홈으로 돌아갈 때 치킨도 홈에서 치킨도 홈 닭다리가 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치킨도 홈의 광고 모델인 우리 이찬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찬호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죠. 잘생겼죠.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도 많이 하고 광고도 더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킨도 홈입니다. 먼저 치킨도 홈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서도 바쁘셔서 본사 총괄 홍보 마케팅 담당자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편집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치킨도 홈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유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도 홈 촬영 영상에서 찍은 사진도 몇 장도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치킨 창업 브랜드 치킨도 홈 대세 가수 2천원과 홍보 모델 계약 체결 요즘은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외식업계에서도 브랜드의 가치 상승 및 이미지 제고 나아가 각 가맹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과 모델 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형 프로모션이나 인기 모델 계약 체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배달되는 홈 메이드 치킨을 표방하는 치킨도 홈이 대세 중에 대세 가수와의 홍보 모델 계약을 계기로 대규모 마케팅 투자에 나섰습니다. 치킨도 홈은 하림 자연실록 6개 사용을 통해 건강한 맛을 가진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생이나 먹거리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맛과 함께 특유의 퀄리티를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배달 아이템에 최적화된 치킨 전문점의 장점은 불황에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포인트로 작용하며 위기 속에서도 각 가맹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가운데 치킨도 홈은 최근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홍보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유의 호감 외모와 재치있는 입당,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과의 동행은 브랜드 선호도 상승과 이미지 재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킨도 홈은 대중적인 호감도와 영향력을 가진 이찬원을 전면에 내세워 자연실록 치킨 및 홈에서 즐기는 건강한 치킨 등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급력이 높은 TV와 매스미디어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킨도 홈의 관계자는 치킨도 홈과 가수 이찬원의 모델 계약 체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배달되는 홈메이드 치킨 아이템의 장점과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유명 뮤지션의 만남으로 주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중적인 호감도와 젊은 감각을 더한 치킨도 홈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연스럽게 각 가맹점의 인지도 향상과 수익 상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치킨도 홈은 대세 가수 이찬원과의 홍보모델 계약 체결을 계기로 대규모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와 불황 속에서 각 가맹점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정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18세 순위 노래에 우리 이찬원님의 다양한 사진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살구꽃이 빌되면 돌아온다도 내 사랑순위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을 문득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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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해 순위 찾아가야해 순위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그 사람 가야해 그 사람이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가야해 나는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나는 가야해 자 여러분 반세기만에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양수현 선생님과 형수님께 수고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야해 나 이름 18세 이름은 순이 살궁이 필대면 돌아온다 살궁꽃이 필대면 돌아온다 내 사랑순이는 내 사랑순이는 이제 돌아왔네 내 사랑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내 사랑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그들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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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해 나는 가야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천angen이는 가 depri sporting 우리 찾아야 해 나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우리 찾아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신구사랑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18세 이름은 정상 순이 존경하는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이찬원님의 노래 스밍하고 총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원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 뭘 먹였게 이렇게 광고도 많이 찍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받는지 어제는요 치킨돔에 난리가 났습니다 매출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각 지점 사장님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카페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 치킨돔 최고